헤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는 대구광역시, 발서구 감삼동 1원의 총 566가구 중 아파트 363세대 전용 8494 제곱미터의 선호도 높은 중형 타입이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중에 있으며 대부분 계약이 완료돼 마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기 전 좋은 입지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모양새입니다. 대구에서는 특히 죽전역과 볼리네거리로 대표되는 서대구 대규모 주거타운에 위치한 헤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가 계약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. 타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금융혜택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. 이단지는 계약금 정액제로 500만원이면 입주까지 추가 비용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. 여기에 자금부담을 더 줄여주는 계약축하금을 7300만원에서 93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 이 밖에도 중도금 전행우이자, 발코니, 확장무상 등 타단지보다 수천만원 이상 아낄 수 있는 금융혜택을 제공합니다. 혜택을 다 합치면 1억 2천에서 1억 6천의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한시적 혜택이라 마감인박입니다. 혜택의 hyfeeding 혜택 예ATE 혜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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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택